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성상납범이며 마삼중에 이준석이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이가 장애인에 대한 정치적 견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차별 없는 대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준석이가 전장년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 전장년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토론까지 벌였던 이준석 또한 이준석의 남녀와 관련된 정치적 인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준석이는 반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대 그래서 그동안 남성 지지자들에 대한 지지를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이준석이가 하다하다 전장년 대표 부인 또 페미니스트인 뉴 오존과 합당 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 반응들이 지금 국내 대형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일파 만파 이준석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국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이준석이가 난리가 났느냐 페미코인 다시 나요 제3지대 합당해 이준석 향한 비판 속출 제3지대를 표방한 4개 세력이 개혁신당을 당명으로 하고 합당했으나 이에 반발한 기전 이준석의 개혁신당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준석 당대표를 향한 폭탄 발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누리집에는 9일 합당 발표 이후 탈당 처리 부탁드립니다 탈당 절차 간소화 좋지 바랍니다 등 탈당 처리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글이 무려 250개 이상 게시가 됐습니다 한 당원은 탈당 처리를 해달라는 게시글에서 말이 좋아 통합이고 연대고 합당이지 식용이라고 아무거나 막 먹어서는 맛있는 비빔밥이 안 된다라며 인생 최초의 정당 가입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이야 라며 이준석이를 겨냥한 작심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탈당 처리를 요구한 다른 당원 또한 이준석 대표님 이번 일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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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실망입니다 전 보수 이준석을 응원했지 진보 빼미 이준석을 응원한 적이 없습니다 탈당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해 주세요 더럽습니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준석 합당으로 개혁신당 지지 처리한다면 사과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합당 소식을 전한 이준석 대혁신당 공동대표의 페이스북에도 당원들의 설문 결과도 발표를 안 하고 뉴허정 금태섭 배복주를 받는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이준석 대표님 위견 수렴도 안 하고 결과 발표도 안 할 설문조사는 왜 한 거냐라며 비판의 댓글들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탈당 방법을 공유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지난 7일 당원들을 대상으로 총선을 앞두고 통합 및 연대 등의 현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다며 합당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이는 9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절대 합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응답이 40%가 넘는 세력이 없었다라며 자각론을 선호하는 당원들에게는 사과를 들을 수밖에 없다 또 합당 때문에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신다고 그러면 마음은 아프지만 제가 사과하는 것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각론으로 돌아가자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호정 속한 당에 투표할 수 있나? 라고 묻자 이준석 국민의힘에도 투표했었는데 기존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유호정 전 위원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등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인물들과의 합당을 주로 비판했습니다 한 지지자는 이날 유튜브 생방송에서 이준석에게 이재남인데 반 뺨이 버리고 페미 코인 가시는 건가요? 라고 묻자 이준석이는 글쎄요 이준석 개인에 대해서 보시면 전혀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나 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지지자가 이준석 본인이 유권자라면 유호정이 포함된 당에 투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준석이는 유호정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는 국민의힘에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출신 인물들과의 합당으로 보수 정당의 색채가 흩어지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도 속출했습니다 이준석이는 개혁신당은 보수 정당이냐? 라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개혁 아젠다는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보수냐고 묻는다면 보수가 맞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이는 지도부인 최고위원회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등 각 세력이 한 명씩 추천해 구성한다는 방침에 최고위원회 진보 쪽이 더 많은데 개혁신당의 기조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준석이는 단언코 말씀드리면 이 안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닐 것이라며 말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준석이는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인정 조국 사태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이것에 대해 제가 요구할 수 있으나 요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이낙연 대표가 어떤 열심을 갖고 말씀을 하는 건 괜찮겠으나 언론에서 물어본 것도 아닌데 제가 이걸 요구하게 되면 저한데도 많은 질문이 들어올 것이다 그건 서로 잘못된 길을 가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센 기존 지지자들 비판에 개혁신당 공보특보 깊이 반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준석의 발언에 대해 기존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지난 1월 10일 이준석이가 이낙연 대표를 향해 문재인 정부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시기 잘된 정책 잘못된 정책이 있다라며 특히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 규제로 고통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장 변화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말한 것과 상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존 지지자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이제까지의 본인 정체성을 한방에 부인한 것 그렇다면 왜 본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판도 못하는데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냐라고 비난해왔냐라며 이준석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이렇듯 기존 지지자들이 공격적인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남윤중 개혁신당 공보특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여러분들의 적지 않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발표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원 여러분들이 느끼실 갑작스러움과 당황스러움이 여전히 예상하고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최대한 소상하게 가능하면 미리 알리고 양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라며 당원 여러분들께서 불안하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게 만든 것을 깊이 반성한다라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충격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페미니스트인 유호종, 금태섭, 이낙연도 페미니스트죠 그렇다 칩시다 정말 우리 네티즌들이 이 소식이 지금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네티즌들이 황당해하는 것은 무엇이다? 자, 이 주소위가 얼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남성, 군복무 피해의식이 있는 게 사실 자, 그러자 유호종이가 얼마나 20대 남성 비하 논란 뭐 둥둥 얼마나 많이 유호종이가 이준석이를 깠습니까? 금태섭이도 페미니스트죠 자, 이 배복주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24년차 페미 배복주 배복주 전 부대표와 그의 남편인 박경석 전장년 대표 특히 박 대표는 이전에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전장년 시음제로 설조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자, 하다하다 전장년의 대표인 그의 부인까지 손을 잡은 이준석에 대해 지금 미공상봉 네티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한마디로 이준석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커녕 이제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이 이낙연이가 어떤 자입니까? 지금 이낙연이가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름을 딱 쓰면서 합당을 했죠 그리고 최고위원, 자기네 사람으로 딱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천권도 이낙연이라는 데 유임을 했죠 그러니 비대위원장이 이낙연이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의는 합바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합바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준석의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